루카스가 표정이 살아났습니다 쉬어, 쉬어, 쉬어 쉬어, 쉬어, 쉬어 현재까지 체력과 사격, 수류탄 세 과목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루카스 아사 현재까지 평가 결과를 보니까 수류탄 측정은 합격했으나 연습 및 측정 사격 간 총기 조작 능력이 매우 미숙했다 총구, 총구 또 부렸어, 또 부렸어 정신 안 차려 이렇게 하니 이에 따라서 교관들은 안전사고에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했다 이에 따라서 현 시허포로 루카스 아사는 퇴소를 명한다 루카스 아사는 퇴소를 명한다 학교 투자가 우리가 산업은 삶이 많다 이 공간으로 확장된 공간에 대해 이 공간을 전달하였습니다 카스 아사 진짜 열심히 하셨는데 인사 miniların 삶이 많은 사격을 잘생겼다 아사는 퇴소분 zer 솔직히 저는 진짜 많이 부족하고 진짜 저는 여기 와서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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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오십시오. 네, 아빠. 고생하셨습니다. 루카스 복까지 열심히 뛰겠습니다. 루카스 복까지 열심히 뛰겠습니다. 저만 보면 늘 웃어요. 이유도 없습니다. 얘가 나를 정말 무슨 보호자로 생각하나? 아빠나 혹은 삼촌. 귀여웠습니다, 다. 제 동생 같기도 하고, 진짜 제 조카 같기도 하고. 진짜 좋은 경험입니다. 땀도 같이 흔히고, 힘들 때도 같이 하고. 조금 울고 싶습니다. 삼백 워리어 첫 퇴소자. 정들었던 전우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생활관을 떠날 준비를 합니다.